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주상 동굴에 살고 싶은 아수 류지 광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, 이거 제가 이거 차에다가 예,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. 다들. 이게 딱 너무 많이 나가지고, 와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너무 덥다.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? 지금 더워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다 비쳐주라고 계세요. 조금만 참으세요. 제가 여러분 즐겁게 드릴게요. 시원하게 드릴게요. 예, 아유 감사합니다. 저 눈비로 눈빼 채우시라고, 예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첫 곡은 라드네에게 보도 드리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렸고요. 신나문도 트로트 한바닥, 예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네, 음악 주세요. 네, 음악 주세요. 자, 곡감을 들어 놔줘. 시작! 네! 아닐 것 같아, 아니겠지. 하지만, 누구 돌아보게 되지. 그 어느 날은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맞을 시경이 우연히 맞을 시경이 여행에 숨을 당했는데도 우연히 맞을 시경이 죽었어 무슨 소리가 보고 있습니까 내 친구를 나는 보았네 아오서 여인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또 돌아보겠네 그러나 시야 초선에서 우연히 맞을 시절이 흐름이 자를 꺼내지만 슬슬 슬슬 바라만 보다 어느 향이 든가 어느 향이 든가 경청에 내리면서 일어나볼게 내 친구를 나는 보았네 아오서 여인 내 친구를 나는 보았네 아오서 여인 내 친구를 나는 보았네 아오서 여인 내 친구를 나는 보았네 아오서 여인